그래도 여러분 참 사람이 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를 변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대개 이제 한국인들은 다른 걸 몰라도 사자,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막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좌익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도 도구로 만들고 권력 연장해 대법관도 이름 다 뭡니까? 하수인으로 만들고 법률도 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어떻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그분들이 살아계셨으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 좌파나 좌익계 이름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심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도 야 너머하다 세상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신상을 그렇게 그냥 빼곡히 다 공개하는 놈들이 어딨노 너희도 자식들이 있을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누구 자식들이 뭐죠? 불의의 사고를 통해가지고 죽음을 맞았으면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관심이 표적이 되는 것을 너희는 그냥 그거를 환영하겠냐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들이 없어도 그냥 싸가지라는 그런 표현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싸가지도 지나치게 과한 표현인 겁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진짜 저는 야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외국 정부도 항의를 하고 있고 외교 문제로 비하할 가능성이 있다 친냐 성향의 신민 언론인 민들레가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희생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그런 국회의원은 이태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직성이 풀리나 이재명씨가 찬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태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은 피해자 가족 고려 안에 매우 유감입니다 여러분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이런 겁니다 타인들의 입장이란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뭡니까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이름들 희생자 이름들 명단을 공개하는 거나 선거를 이런 뭡니까 조작을 해가야 뭡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나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겁니다 좌익이나 좌파에게는 우리가 절대 이거는 해서 안 된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소위 이야기한 선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들 이용할 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죽은 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복구일 선생의 여러분들 책에 죽은 자를 위한 변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 가운데서 친일파로 이렇게 몰리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담은 죽은 자를 위한 변호인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행입니다 만행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발언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보호를 할 수 없잖아 자기 자신을 거의 짐승과 같은 짓인 겁니다 친냐 성향의 시민 언론 민들레가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고 또 여러분들 이 리스트는 누가 공개를 했는지 수사 들어가야겠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자국민 희생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이태원 명단 공개 이재명 이제 직성이 풀리나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인 더 탐사와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관련해서 야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알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장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희생자 명단 공개 이제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죽음의 정치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죽음의 정치인 뭐 살아있는 사람의 정치인 간에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짓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이용해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의보의 사슬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는데 전용기 추락기도 희생자 명단 일반 공개 이제 병적인 행태가에 갔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유족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고 유족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뭐 급하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사망 희생자 이름을 제3자가 멋대로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희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필요한 도구를 위해서다 동의 없는 개인정부 공개는 불부일한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의당도 반대했다 오로지 민주당만 이재명 대표와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속한 매체가 공개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병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가족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사람이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간이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가이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짓거리를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형편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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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